아 안녕하십니까 형님 오늘은 또 뭘 높이려고 또 불렀나 변신 위주의 그런 플레이를 한번 보여주기 위해서 모드를 준비해왔습니다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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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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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리 역시 풍친님한테는 우빙이죠 움직임 좋다 해놓고 뭐 야소 모드 골라서 정멸 쓰는거 아니죠? 괜찮나? 아 뭐 오류가 나가지고 한판은 제가 빠르게 일단 찢어드렸는데 다시 갑시다 일단 실력으로 한번 카즈이 얼마나 잘하는지 봐볼까? 나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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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뻥발 나라 아 뭐야 아니 운빨로 게임하세요? 원래 철건 카즈노에요 뺏기 쇼퍼 됐지 나라 뭐하는거지? 아 뭐야 이거 나라 스쿠류 왼발 한 다음에 레이저 이거 포바였어? 이게 간지 포미더 형님 나라 스쿠류 한 다음에 왼발 레이저 아 이거거든요 아아 아아 피하면 대시해서 레이저 스크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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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거든요 시체 레이저 스토리보다 더 노양심으로 만들었는데 좀 레이저이 재밌는건 알겠는데 맨날 본인만 너무 재밌는거 아닌가요? 이거 만들어 오시면 되죠 맨날 핵 레이저 야 자꾸 이런식으로 나오면 나도 참지않아 하단레이저 하단레이저 어 레이저 스크류 으흐흐흐흐흠 으흐흐흐흐흐흫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다른 캐리 하실래요? 어우 강해 마지막 한 캐리만 더 해보자 이거 실력으로 밀어붙이면 가능할지도? 오메가 오너로 간다 오 킹? 아 맞다 오메가 두개밖에 없지 저도 오메가 오너긴 하거든요 변신전에는 양심이 있어요 얘가 근데 변신을 하면 어떻게 된다? 으아악 떰 펑 떰 펑 뭐야 이거 뭐야 나 떰 펑 나 떰 펑하고 딜캐가 안되는데 멈추는데 그냥 뭐야 뭐 문제 있어요? 떰 펑 손에서 소금기도 살짝 있는거 같기도 하구요 아 이게 요리왕 하지 않아서요? 컨셉 몇개야 하나도 해 또리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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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오케오케 만점에 네 그만하게요 다르게 다른거? 잠깐만 그냥 하나만 계속 해주세요 어 오오오오오오 하나 갈게요 어? 아 이거거 아 이거 파크를 때리고 행신을 쳐가지고 살아남아야겠다 도전해 죽여야겠다 요런 콤보 봤어요? 어? 어? 벽 부셔야지.. 레이저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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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퍼? 빙냐? 틈이 없네 틈이 없어 중단초풍이 그냥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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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일어났대? 아... 어... 아... 안돼... 아... 바닥에 지록뿐 깔린다! 이게 카즈야 데빌이지! 거의 다 왔어 너희는 아아! 수고했어 형님. 랩.. 랩 뽑아야겠다. 아 잠시만 화면이 멈췄는데요? 하핳핳핳핳핳